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업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삶과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래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야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루느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약물이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야마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느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겨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장 16장은 절기에 대해서 다뤄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장의 주제는 7년마다 매번 돌아오는 여섯째가 지나고 일곱째 해가 되는 그 해를 안식년으로 그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레위기 말씀해 보면 한 해 동안에 그 안식년 동안에는 이렇게 경작하는 일을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에 행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한 해를 온전히 안식하고 쉼으로 땅도 쉼을 얻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또 우리가 공급되어지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런 해가 바로 안식년인 것입니다. 오늘 그 7년째 안식년에 행하여야 할 자비와 극률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년에 채무를 면제해 줘야 될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1절, 2절 보시면 누군가가 채무를 졌을 때, 빚을 졌을 때 그 안식년에 그 채무를 다 탕감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빚을 달라고 그 해 독촉하지 말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고 면제해 주라는 것이에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은혜지만 빌려준 사람,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쩌면 죽을 맛일지도 몰라요. 그게 적은 액수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큰 액수를 꾸어줬다고 했을 때 이제 안식년이 되면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 해까지 탕감이 안 되면, 빚이 갚아지지 않으면 그 안식년에는 그것을 다 면제해 줘야 되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빚을 진자의 빚을 다 탕감해 주고 면제해 준다고 해서 면제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면제년에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변에 정말 꾸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자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특별히 꾸어주는 일에 대해서 내 손을 힘껏 펼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7절, 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그런데 9절 말씀에 가보면 더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주십니다. 꾸어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년이 가까워 올 때 예를 들어서 6년짜라고 칩시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년 직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서 큰 돈을 꾸어달라고 지금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형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악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거 꺼졌다가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거 괜히 이 얄팍하게 머리 써가지고 이거 안 갚으려고 지금 이때 찾아와서 지금 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빌려줘서 못 갚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심지어 9절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안식년 가까이 왔을 때 구워주고 베풀어줄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좁게 쓰지 말고 넓게 써서 정말 충분한 것을 아주 풍족한 것을 베풀라. 그러면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의 해방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히브리인들끼리는 사실 종의 관계가 없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6년 동안 종살이를 한 자가 있다면 7년째 해는 이제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 놓아주는 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주면서 그냥 놓아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약물이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제 7년째 야 이제 너 자유인이 됐다.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생생내면서 그냥 풀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아주 풍족히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한 자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빚지고 탕감할 능력이 없는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또 궁핍과 가난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넉넉히 베풀고 선대하는 일에 왜 복을 주시겠다 하신 걸까요? 1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는요. 계속해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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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언제적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때 정말 비참하고 굴욕적으로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정말 종로를 타며 살던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갑없이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을 내자로 줄인다면 기억하라라고 핵심을 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낙은에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무슨 값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갚을 수 없는 복,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자에게 극류를 베풀고 선대하는 것 그것이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 믿음 가운데,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누가 보검 14장 13절 14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갚을 길이 없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도움을 베풀고 그리고 구워주고 나누어 주었을 때 도무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 어려움과 그리고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 신음하는 사람들, 도움의 요청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위드라는 사역팀을 만들었어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내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헌금과 또 교회 재정을 통해서 그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사실 동일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값을 측정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받은 복음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은 값을 측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복음을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에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값없는 은혜를 너도 값없이 흘려보내라 그 일 위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원도 태백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백결병으로 투병 중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내 사모님과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남았어요 저와 동일한 친구 목사님이 먼저 부름을 받은 거죠 그 남겨진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제 목회사역을 하던 남편이 없으니 이제 사모님이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 이 작은 아들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 너무너무 막막한 거죠 아무리 베풀고 도와줘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제 너무너무 바쁜 일정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루를 온전히 사실 다녀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꼭 그래도 꼭 가야 할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위로하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또 준비한 마음을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일에 주님이 주의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얽매어 있을 뿐이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갚을 길이 없어서 신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정말 그러한 자들이 주님으로 우리에게 사실 오신 것이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그 자들에게 베풀고 나눌고 정말 구워주고 그리고 섬겨야 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이제 곧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데 추수감사 헌금을 전액타 주변에 소외된 이들 또 구제가 필요한 이들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헌금으로 그렇게 지금 여러 해 동안 그 헌금을 그렇게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헌금 또 전액을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액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우리도 갚아야 될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눌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선대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눈물 흘리는 자, 애통해하는 자, 상하고 낙심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선대하고 베풀고 나누어주어도 혹 구워주어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상황 가운데 곤란한 형편에 있는 사람 궁핍한 사람 하나님 가난한 사람 하나님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 흘려보내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그들을 극률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나는 이미 놀라운 부여함을 얻었다 놀라운 풍족함을 얻었다 하나님 이 복된 마음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은에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종살이 하며 하나님 정말 억압당하며 하나님 피폐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주변에 갚을 길이 없는 자 궁핍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 정말로 억울한 자 억눌린 자 하나님 눈물 흐르는 자들의 하나님 그 애통함을 우리가 외면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극률히 섬기며 주의 마음으로 선대하며 베풀고 구워주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으니 주님으로 하나님 충분한 삶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고 풍요한 자로 오늘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의 것도 기꺼이 하나님 흘리면 안을 수 있는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 없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7년째 되던 해에 오늘 종두였던 자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기업 또 우리 선한목자 교회 또 한국교회가 갇힌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 기업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기업이 또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 교회와 한국교회가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 하나님 정말 종되었던 자들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자유 가운데 하나님 풀어놓아 하나님 아버지 해방케 하는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소외된 하나님 수많은 계층들 하나님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유와 하나님 해방을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사명 우리가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외면하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해 복된 소식을 하나님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며 함께 도우며 섬기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기업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더욱더 하나님 힘써 감당하는 은혜가 하나님 ‑‑ 하나님 주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